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 극장 영화 포스터예요. 신도극장이라고 대전에도 있었지만 이 포스터는 대구 신도극장인데요. 1982년 2월 28일 개봉된 김수용 감독 김지헌 각본의 로맨스 메이로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여자는 살인죄로 교도소의 모범수로 특별휴가를 받아서 어머님 산소에 가려고 강릉행 기차를 탔는데 그곳에서 범죄조직에 휘말려 쫓기던 남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출소하는 날 그 남자와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약속된 장소의 남자를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교도소에 갇혀 있었고 기다림에 지쳐 상처받은 여자는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어디론가 향해 걸어가는 내용입니다.